개혁신당의 4개의 세력이 합친 지가 열흘 정도 됐는데 벌써 오늘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고성이 오고 간 건데요. 회의 끝나고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선거운동 전체를 다 누가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떤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어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걸 위임하냐.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회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최고위도 필요도 없고 다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 우리가 그런 비민주적인 바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일단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오늘 개혁신당의 분위기를 가늠해 볼까요. 공동대표인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사이가 좀 멀어 보이고 넥타이 색깔도 조응천, 이준석 두 사람은 당의 상징인 오렌지색인데 이낙연 공동대표는 남색의 과거 새로운 미래의 체크무늬 남방, 빗무늬 넥타이를 맸어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진, 넥타이 색깔도 따로따로였는데 저렇게 김종민 의원이 이런 전두환 국보의 아니냐라고까지 이준석 사당이라고 비판했는데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의 갈등,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이어서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의 뜻은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좀 더 속도감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라는 형태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표결이 진행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주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자세일 것이다. 이번 표결의 취지는 속도감과 의외성을 좀 더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상호 보완적으로 선택된 것이지 제가 어떤 권한을 전결 위임받았다고 해서 이낙연 총리님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한 개인한테 이런 청소 공약을 다 결정권을 맡긴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저건 제3지도 아니고 아예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죠. 오늘날 무조건 통합 깨는 결정입니다. 통합 깨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결정인데 선거운동 급하다. 이 이유 하나로. 그러려면 각표 무소속으로 뭐하러 당 만들어. 당이 어떻게 되든 나 선거운동 하면 된다? 그럼 뭐하러 당 만듭니까? 이런 비상대권을 주는 건 대부분 쿠데타 할 때나 주는 겁니다. 이건 한국 정치의 수치예요. 지난주 갈등의 중심에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가 있었다면 오늘은 선거 전책 결정권을 왜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다 주냐. 이것 때문입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오늘 시간 때문에 저희가 쭉 모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앞다퉈서 뭔가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그런데 김종민 의원의 말이 꽤 셌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을 빗댔습니다. 뭐 아마 김종민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전력을 보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을 텐데 글쎄 예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왕따시키는 사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사람만 이렇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혼자 있게 하는. 그런 걸 보면 개혁신당에 없는 것은 개혁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가 없듯이 개혁신당에는 지금 개혁이 실종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얼마 전에 안 보고 일주일 전에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합당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당무는 총괄선대위원장은 누가 하게 되어 있죠? 바로 이낙연 대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던 개혁신당 이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당무화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다 표결로 지금 엎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6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4대2로 결국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한테 앞으로 나 혼자 못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렇게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의해서 해놔놓고 이제 뒤에 와서는 더 이상 이낙연 대표 거절 없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즉 이준석의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이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진행돼 왔고 결국 오늘 표결을 통해서 결국은 조응천, 금태섭 이런 사람들이 이낙연 쪽으로 붙음으로 인해서 결국 표의 어떤 분할이 됐다. 저는 김종민 의원은 전두환 국보의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상 개혁신당은 더 이상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는 어렵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작 빨리 이렇게 안 맞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의원 측이 극렬 반발했고 오늘 비공개 최고에서 왜 고성이 오고 갔는지 표결에 붙였는데 그 표를 보면 여기 두 사람은 X표치고 그러니까 반대하고 고성 지르고 퇴장했고 나머지 보면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이현훈, 조응천 일단 4개 세력은 찬성한 셈이 돼서 이거를 저희가 소지한 변호사님? 그럼 어쨌든 이준석 대표 말은 이거 사당 아니지 않냐 표결대로 밀어붙인 거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절차대로는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정권을 다 달라라는 건데 이 정권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좀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주더라도 위임을 받더라도 어차피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낙연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정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까지 해당하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범위라든지 어떤 그런 특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했던 부분은 좀 합의가 그러니까 저는 만장일치가 되지 못한 부분에 비하면 좀 아쉬운 부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합의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회의의 보통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파열음이 나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 안에 있으면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 변호사님이 말씀하는 중간에 밑에 개혁신당 소속의 설지원 변호사 말씀하실 때 속보가 떴어요. 분당 선언 가능성이 있는데 미리 저희한테 좀 얘기해 주시죠. 실제로 새로운 미래.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에 몸담고 계시니까. 나간다는 겁니까? 오늘 오후 4시에 긴급하게 이제 구새로,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측 책임위원이라고 하죠. 이제 지도부가 회의를 했고요. 아마 확대 간부회의까지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와의 지난 주말부터 있었던 이런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문제부터 오늘, 그다음에 이 결의 문제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게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마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이제 김정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텐데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바람은 파기에 대한 선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어떤 아직도 파기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합의 파기보다는 저는 어찌 보면 이 합의를 지켜가겠다는 어떤 새로운 제안이 나와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제안이 됐으면 좋겠다.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개인적인 바람과 달리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아서요. 합의 파기에 대한 내용도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합의 파기라는 건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조율했던 것들이. 이낙연 전 대표 측 얘기는 이준석 공동대표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린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 얘기도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회의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게 회의의 결론이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방송 들어오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정민 의원의 어떤 기자회견이 저는 어떤 통합으로 가는 새로운 제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기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웃으면서 말씀 빌려서 유감입니다만 상당히 난감하네요. 상당히 난감하네요. 파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세력 중에 그런데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도 또 여기서 세력이 중요한데 일단 이낙연, 김종민 새로운 미래 쪽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단 분당을 한다고 하더라고 다시 합쳤다가 분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세력이 약한 거 아니냐는 이낙연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세력이 약해 보인다는 걱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설날을 앞두고 너무 황급하게 사실은 너무 서로의 가는 길과 또 다음에 이 이념, 내용들이 다 다른데 황급하게 이제 합당한 것이 저는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체계인 내용의 조율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한 정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정책과 홍보뿐만 아니라 지금 개혁신당이 제일 중요한 게 공천권. 그 공천권 중에서도 비례대표 공천권이 있거든요. 그럼 순서를 누구부터 할 것인지 이런 문제 등등이 복잡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다 갖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고 결국은 이제 지금 이준석 류의 어떤 지금 이 수도권 중심의 전략 이거와 지금 이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조금의 어떤 슬로우 템프, 좀 늦은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서로 안 맞으면서 결국 저는 저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잠시만요. 오늘 국회 6시쯤에 상당히 제3지대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든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가로 한 명 지역구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볼까요? 명단이 나왔는데 종로, 최재형, 성동갑, 윤희숙 또 있습니까? 예, 또 있나요? 속보 자막이. 예, 일단은 나오는 종로의 현역 최재형 의원을 단수 공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성동갑은 윤희숙 의원입니다, 강지원혜 변호사님. 물론 당 내에서 또 다른 지원자 예비부들도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맞다라고 공천관리위원회도 이렇게 이기는 공천하겠다. 그래서 최재형, 윤희숙 이 두 사람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종로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성동갑 같은 경우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을 했지만 그 지역에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분이 대통령실 출신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원호연 전 행정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에서는 지금 공천 과정에서 아마도 첫 번째로 탈락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지역에서의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것을 돌렸을 때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김종민 의원이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된다면 저는 사실 법조인으로서 궁금한 게 최근에 양정숙 의원을 영입을 하면서 현역 의원 5명이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한 3, 4천만 원 받을 것을 6억 원 넘게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김종민 현역 김종민 의원이 나가게 되면 다시 4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돈을 글쎄요, 환수 조치가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3지대 얘기도 간략하게 만나볼 텐데 이현정 의원님, 국민의힘 얘기는 제가 지른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다시 개혁신당 제3지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속보 자막이 잠시 뒤에 반영이 될 텐데 여기 남구갑의 박수영, 여기 부산 남구갑은 선거구가 좀 조정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서 사상의 김대식, 의원 김대식 전략공천 단수공선됐고 이제 속보로 반영이 되겠지만 이영, 그리고 하태경, 이해운, 이 세 명이 붙은 성덩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 지역구는 경선에 붙인다고 하는 속보도 좀 나왔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은 종로는요. 최재형 의원의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그동안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박진 장관을, 전 장관을 다시 종로로 보내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의원을 이제 탈락시킨다는 것은 아마 정치적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에 들어간 것 같고요. 윤희숙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경쟁력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같고 지금 주목되는 게 이제 사상의 김대식 이분. 이분이 이제 원래 이 지역이 장재원 의원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장재원 의원 쪽 집안의 어떤 최측근이 바로 김대식 전 병통사물부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장재원 의원이 본인이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불출마를 하면서 내 지역의 어떤 임무는 이제 이걸 해달라. 왜냐하면 김대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꽤 이 집안하고 꽤 연관도 있고 또 이 측근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식에서 이제 공천을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주로 험지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정현 전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장성민 전 청와대 기획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산 상록 그다음에 이제 광순천 이런 데는 일단 다 단수 공천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속보를 하나하나 꼭꼭 씹어보겠습니다. 종로의 최재형, 성동갑의 윤희숙 의원 등 13명의 단수 후보를 확정한 국민의힘입니다. 이 두 지역구가 핵심일 테고 서울 격전지이기 때문에 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앞서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그리고 앞서 이현정 의원이 잠깐 첨언하셨던 부산 사상 장지연 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백의종군을 선언한 장지연 의원의 현역 지역구자 사상의 김대식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을 잠깐 해드렸었는데 김성원, 장성민 이 두 사람은 경기도 오고요. 이정현 의원은 아마 호남 쪽 단수 공천을 확정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선을 붙일 곳이 어디냐. 서울 마포갑의 신지효 전 의원과 현역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이 여기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조정훈 의원과 신지효 전 의원이 마포갑에서 경선을 하고요. 또 다른 격전지가 아까 성덤 얘기했던 제가 구두로만 언급했던 이영, 이혜훈 그리고 하태경 이 세 명이 격전지인 성동 여기도 이제 경선을 붙일 예정이다. 물론 이건 상대당의 평가도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저 자막이에요. 세 명은 공천 면접 봤을 때 지역구 재배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다고 했었고 우리가 상대당으로서 성추윤부의장 예측을 좀 해본다면 국민의힘 공천은 어쨌든 이기는 공천의 주안점을 두고 파열음이 날 곳 일단 경선 위주로 시스템을 붙여서 경선 위주로 가겠다 이런 전략은 분명히 읽혀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속보로 나온 첫 번째 자막이었던 종로 최재형 그리고 성동 감회, 윤희숙 전 의원 저는 이 두 분의 공천이 좀 상징적이라고 보는데요. 최재형 의원은 이제 친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배제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수 공천을 받았고 또 윤희숙 전 의원도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대통령실 출신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역시나 윤심은 없다라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공천이 이루어졌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지금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 윤심은 없다, 이기는 공천하겠다 이런 공천을 어떻게 보면 착착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맞서서 좀 민주당의 공천 결과도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멈춰 있거든요. 아무래도 현역원이 많기 때문에 이 갈등 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좀 느려지는 건 이해하나 어서 빨리 경선 발표를 해서 이게 좀 속도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힘이 지금 원하는 공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금 저는 아까 자막 보면서 지금 확실하게 컨셉을 정한 거를 밀어붙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인재영입 의원도 겸하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도 해당 예비우호, 장승호 후보와 경선을 하고요.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앞서 저 성추윤 부의장도 민주당과 다소 비교가 되는 거 아니냐. 윤심 프리미엄은 없다고 했는데 성남 분당을 해서 김민수 대변인과 김은혜 전 수석이 경선을 치립니다. 앞서 경선 치를 지역들, 피터지는 예선전이 예고돼 있는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경선인 것 같아요. 세 명이 몰린 성동과 그리고 마포갑 신지효 전 의원과 조정은 의원도 경선을 치른다. 왜냐하면 조정은 의원도 지금 인재영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소위 말하는 감투를 쓰거나 국민의힘에서 공천 관련해서 입김을 낼 수 있는 인물들도 장동영 사무총장 포함해서 조정은 의원 그리고 이철규 의원도 모두 경선을 치른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일단 상대당인 성추윤 부의장께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단수 공천 지역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고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주제 제3지대 개혁신당 파열음을 얘기하겠습니다. 종로의 초재형 성동의 윤희숙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부산 남구가 박수영, 사상 김대식 제가 뉴스탑10 시작 전에 대략 민주당에 비해서 한 50개 정도의 지역구를 먼저 정해놨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종로나 성동갑은 민주당의 상대 후보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먼저 좀 빠른 공천을 해달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중과 부탁도 있었고 총로 최재형, 성동윤희숙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